지금 미국 현지에 계시는 우리 이상현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트럼프 피혁 사건 사항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현지 시간은 어제였습니다. 토요일이었고요. 헨실베니아주에 있는 경합주죠. 스윙스테잇이라고 불리는 헨실베니아주에서 농촌 도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를 하는 도중에 총격이 발생했고요. 그 총알이 트럼프 대통령이 귀를 스치면서 또 뒤에 있는 피해자들이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중상을 당하는 아주 경악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지금 가장 초점은 트럼프를 저격한 범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FBI에서의 범인이 누구다? 범인 동기는 보도를 살짝 한 것 같은데요. 그죠? 아직 동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는 못했지만 범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속속 속보가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상현 특파원께서 현지에서 보내준 범인 사진을 좀 올려놓겠습니다. 네, 이사람입니다. 그죠? 특파원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고교 졸업사진이고요. 사건이 일어났던 버틀러라는 유세장에서 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베델파악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20세 청년입니다. 네. 이름은 토마스 매튜 크록스라고 하고요. 고교를 졸업하고 지금 2년 전에 고교를 졸업했고 그게 고교 졸업사진입니다. 아, 이게요? 졸업 앨범에 나와 있는 사진이고요.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처음 보도되는 것 같습니다. 특파원께서 보내주셨고. 네, 네. 베델파크 고교에서 직접 퍼블리시를 한 겁니다. 제공을 한 겁니다. 기자들한테. 네. 앳된 얼굴이고요. 체격도 작고 왜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괴롭힘을 많이 당했다는 친구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데 좀 흥미로운 것은 사격에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고등학교는 또 사격팀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격 실력이 좋지 않아서 퇴짜를 맞았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일반 사격 클럽에 들어가서 굉장히 사격 연습을 했고요. 그 다음 사격 유튜브를 예청자였던 것 같습니다. 사격 당시에, 범행 당시에 그 사격 유튜브 채널에서 팔고 있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무엇보다 범행에 사용한 총기가 AR-15이라는 미국에서 가장 총기 난사 때 많이 사용되는 소총이거든요. 네. 이건 이제 군대, 한국에서 군대 다녀오신 분들 잘 알겠지만 이건 M-56입니다. 아, 그래요? 투둔. 네. 그래서 그 총을 사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하려고, 암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공화당 지지자였다는 겁니다. 네. 등록된 공화당원이었는데 민주당 15달러를 기부했다는 내용이 있긴 한데요. 네. 네. 처음 저희가 소개해드린 내용이긴 한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티셔츠를 입고 학교에서 많이 목격이 됐다고 합니다. 아, 정말이요? 네.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왜 민주당이 기부를 했을까? 그런데 그 시점이 좀 흥미로운데요. 네. 2020년 1월 6일 날 의회의 의사당 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기부라는 날짜는, 민주당이 기부라는 날짜는 1월 20일입니다. 2주 후에. 그 바이든 대통령 취임한 날이기도 하고요. 아마 그때 조금 실망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실망해서 좀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던 거 아닐까라는 그런 추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하지만 공화당이 지지했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지금 이 구부 커뮤니티에서 미국에서 구부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이 청년이 아주 급진 좌파였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루머를 막 퍼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진 않고요. 매우 조용했고, 사격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고, 전에 트럼프를 지지했지만, 지금은 아닌 것으로 보이면서, 저희 추측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추측하는데, 미국이 공화당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공화당 지지자이기도 하지만, 공화당의 트럼프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입장을 가졌던 것이 아닐까. 아, 음. 트럼프를 평소에는 지지했고, 공화당 원의도 한데, 지난 2021년 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에, 트럼프의 이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정치폭력이라고 그럴까요? 화신적 성격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 청년이 보고 있었다. 뭐, 그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추정이 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계속 속보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군요. 저 문제 하나 좀 짚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도 특파원께서 보내주신 건데, 우리나라의 TV조선에서 한 영상이 오버라는 거죠? 아, 오버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디오 자체가 인물이 아니고요. 네. 잠깐, 그 영상 보시고서, 이 짧으니까요. 한번,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소리도 좀 키워주십시오. You got the wrong guy. My name is Thomas Matthew Crookes. I hate Republicans. I hate Trump. And guess what? You got the wrong guy. 이게 지금 사진 처음에 보내주신 고교, 고등학교 앨범에서 보였던 그 청년의 얼굴과 완전히 다르네요. 그죠? TV조선에서 단독 보더라고 해놨던 것 같은데요. 뭐 다른 데서도, 미국 언론에서도 많이 오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이런 채널이 많이 올라가는데, 딥 페이크라고 그러죠? 그냥 이렇게 좀 가짜로 만들어져요. AI로 가짜로 만들어진 화면. 이게 이제 처음 흘러나온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구 커뮤니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만들어낸 걸로 보이는 거죠. 네. 이게 민주당하고 이제 진보 쪽에 이제 좀 악영화를 주기 위해서 이 친구가 그 저격범위, 공화당이 어떤 것도 맞는데, 갑자기 hate Republican, 공화당도 싫어하고 트럼프도 싫어하고. 근데 마지막에 뭐 그냥 농담처럼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장난스럽게 만든 비디오로 보여요. 네. 그 저 커뮤니티에서.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저격범의 급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좌파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건데,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 비디오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국내에서 TV조선이. 네. 단독 보도라고 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좀 이렇게 좀 확인해보고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TV조선 관계자들, 확인하셔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썼는지 잘 모르겠네요. 미국에서 지금 몇 언론에서, 지방 언론에서 이렇게 쓴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정정방송을 내고는 했습니다. 아, 그래요? TV조선도 이거 정정방송을 바로 내보내야 할 성질이네요. 아,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오늘 아침에 FBI에서 이 청년을 옥상에 올라가서 경찰과 충격전을 하면서 잡았다. 이런 보도도 나와 있더라고요. 네, 정말 이게 이제 경호에 굉장한 실수라고 보여지는데요. 유세장이 이렇게 큰 곳도 아니었고요. 보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격을 가한 곳이 한 140m, 130m 정도 떨어져 있는 건물의 옥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에서 M16 사격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100m는 좀 쉽게 맞힐 수 있는 거리고요, M16이. 그 다음에 200m, 250m까지도 사격이 가능한, 사격해 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정도에서도 사격이 가능한 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은 다 검색을 하거나 총기 반입을 금지시켜야 되는데, 그 건물에 대한, 옥상에 대한 경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총을 갖고, 총을 소지하고, 그 옥상을 기어 올라가는 것을 경찰이나 경호국에서 본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보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못 찾아가지고 3, 4분 동안 해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벌써 총알을 여러 발사를 했고, 이제 뒤늦게 이제 그, 저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요, 이런 대통령 요새가 있으면, 그 뒤에 경찰 저격수들이 대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총격에 대비해서, 무서운 일이죠. 미국은 누구나 총을 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무서운 나라네. 옛날 케네디 대통령 사망사건 이후로,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곧바로 총격이 발생한 곳, 그리고 시민들이 제보한 곳을 확인해서, 곧바로 대응사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 스나이퍼들은 사격실력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곧바로 머리에 맞춰서, 이제 그 사격, 저격범을 제압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특파원께서 제공한 사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살던 저택인 것 같죠? 네. 굉장히 작은 집이고요. 네. 부모와 같이 살았는데, 보통 이제 고교를 졸업하면, 집을 떠나는 게 미국에서는 보통인데, 그래요? 네. 대학을 진학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전문대회 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하여튼 대학을 졸업하고, 양론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범인이. 양론에서 음식 준비하는 허드렛일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가 살던 집인데, 굉장히 작은 집이고, 70년이 넘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시골에 살고 있었던 거고, 네. 이런 집은 전형적으로 이제 사격을 좋아하고, 이런 농촌지역에 살고 있으면, 보통 트럼프 지지자거나 프로파일링을 하면, 이제 공화당 지지자로 봅니다. 아하. 네.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런 데서 어떻게 트럼프를 저격하는 범인이 나왔는지, 그러네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의아해하는 분위기고요. 집도 처음으로 지금 제가 한국 언론에 공개하는 겁니다. 네. 처음 공개되는 건요. 아까 그 청년의 사진도 그렇고요. 네. TV조선의 오보도 지적해 주셨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범행 동기라든가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배후 얘기, 단독 범인인 거로 보여지나요? 어떻게 보세요? 현지에서는. 네. 일단 FBI하고 군에서 다 조사를 했는데, 외국이나 무슨 테러리스트 연계는 없었고요. 뭐 급진단체라든지, 안티파라고 이곳에서도 무평력 무장봉기를 주장하는 급진 좌파단체가 있긴 한데요. 이제 그, 그 국어 커뮤니티에서는 저격범이 안티파의 단원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예. 이제 수사 결과, 뭐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제 외로운 늑대라고 하죠. 혼자 이제, 혼자 양심이나 뭐 이런 것은, 뭐 양심은 아니겠지만, 본인의 이제 의식, 정치적 의식을 통해서, 이러한 좀, 단독 범으로 보는 것이 지금, 예. 경찰적, F100 공식 수사 발표입니다. 자, 이제 그, 중요한 초점은, 이번에 이 트럼프에 대한, 그, 암살 피격 사건이죠. 미수. 이 문제에 대해서, 110일 남은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이 점이, 주요 관심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요. 이 문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 사진 다 보셨을 텐데요. 네. 성조기 밑에서, 우연히 또 성조기가 찍혔고요. 그 피를, 귀에, 얼굴에, 귀에, 통을 맞아서 얼굴에 피가 묻어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먹을 부껀지고, 그 영어로는 fight, fight, 계속 싸우자, 싸우겠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사진이었는데요. 네. 그, 이쪽 언론에서는,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진일 것이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아, 일단 그, 그 성조기 밑에서, 정치적인 폭력에 굴하지 않는, 정말 트럼프가 그런 상징적 인물이 된 거죠. 전혀 그런 폭력에 굴하지 않고, 정치적인, 쇼미십이 대단한 거였지만,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이런 막 테러와, 정치적 폭력과 이런 것에, 정치인이 굴하지 않고, 국민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이,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이었고, 대부분의 언론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면요. 네. 대선은 끝났다. 어이구. 네. 도저히 민주당에서 누가 나와도, 이기지 못할 분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 트럼프가 정말, 이, 전화위보구라고 해야 되나요? 네. 목숨을 이제, 고개를 살짝 돌리는 바람에 살았다고 하는데요. 네. 영상으로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말을 하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총알이 지나갔거든요. 그, 어떤 트럼프 지지자들은, 신이 구했다, 하나님이 구했다, 대통령이 되라고, 이런 분위기에다가, 네. 중도층이 돌아서고, 중도층도 이제, 강력한 미국을 위해서는, 바이든 보다는 트럼프, 이런 분위기가 이제,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분위기가 좀, 아직 대선이 많이 남아있긴 한데요. 5개월, 4개월 가까이 남아있긴 한데, 이걸 뒤집으려면, 진짜 뭔가, 한방 잊지 않고서는, 뒤집지가 쉽지 않을까, 그리고 바로 15일부터, 내일부터,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린단 말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 벌써 밀어키로 이동을 했습니다. 전당대회가 열리는 트럼프는. 네. 그곳에서 이제, 뭐 헤일리도 이제 다시 와서, 그 트럼프하고 반대를 했던 헤일리도 이제 해서, 공화당이 이겨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막 조성이 되고 있어서, 네. 만약 트럼프가 사퇴하지 않고 간다면, 네. 대선 해보나 만하고요. 민주당에서 대탈을 내사한다고 해도, 정말 트럼프에 대항할 만한 인물이 나오지 않으면, 네. 헤리스로도 힘들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어서요. 네. 아, 정말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정말 죽을 마실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나 또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정치적 폭력이라든가, 또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적인 분단이라 그럴까요? 이런 점을 지적하는 언론도 있는 것 같던데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그건데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상대방을 증오하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증오하고, 민주당에서는 그쪽 보수 진영을 증오하는, 이런 언사들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특히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말들이,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해서 한국도 이런 아픈, 이런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미국에서 지금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시작한 이런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민주당에서도 하고 있다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트럼프를 관역에 정중앙에 놓아라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물사이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아이고. 뭐 그게 그런 이제 미디엄, 수거가 있기 때문에, 관역구가 있기 때문에, 총을 쏘라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그 관역이라는 말 자체만 띄워놓고 공화당에서 공격을 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단어 선택 하나에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한국 정치인들이 그러고 있는지, 5년 중에 이런 정치폭력을 조장하고 있는 건 아닌지, 네. 네. 그걸 좀 조심하고, 네. 자기 성찰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어떻게 진전되는지, 또 조만간 우리 특파원님 바쁘시겠지만, 지금 조지안주 애틀랜타는 밤중이죠?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오후 8시 33분입니다. 그래요. 오늘 새로운 사실들, 그 범인의 인상착이라든가, 고교 앨범, TV조선의 오보, 이런 부분들을 다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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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